와 원숭이 좀 봐라 아 진짜 하이킹 넌 뭐야 짜증나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음에 또 올 일이 있겠지? 지금 ATM 기계에 다시 왔는데 어제는 바로 꺼내줄 수 있다더니 오늘 되니까 그냥 은행 가가지고 카드를 재발급해야 된대요 카드는 중요하니까 일단 은행으로 먼저 가야겠네 일단 카드 재발급 실패했고 홈브렌치로 가야지 다시 카드 재발급 할 수 있다네요 일단 밥이랑 먹죠 뭐 밥도 먹었고 근처에 페낭힐이 있대요 페낭 언덕? 페낭힐이 제가 그냥 구글로 찾아봤을 때 볼 건 더 많아 보이더라구요 여기 근처에 뭐 극락사라는 데도 있고 페낭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페낭힐 30링이란 소리인가? 일단 하이킹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가능한데 맵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3시간 걸린대요 일단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물 2개 샀고 어차피 하이킹하고 다시 내려올 거니까 짐을 좀 최소화 시켜야겠어요 오토바이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거는 다 보관하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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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 지 2분째 후 경사가 가파르네 3시간 걸린대요 3시간 걸린대요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뭐야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었구나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었구나 1-890 1-890 1-890 1-890 오케이 thank you 사원도 있어 1-890 1-890 이거 말은건가 와우 아 그냥 저거 탈 걸 경사가 심하네 아 잠깐만 이거 경사가 너무 말도 안되는데? 뭐라고? 포기하면 편하다고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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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포기 포기! 6시간 걸려도 못가 원덕이 너무 높아서 가서 죽겠어 일단 실패했지만 올림픽 정신으로 전 도전을 일단 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찐따 갔다 진작에 탔어야 되는데 진작에 하이킹 계속 켰으면 아마 가다 죽었을 거야 누가 멋지게 온다더라 사진에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저 사실 저기 보이는 페낭대교 저거 걸어서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미친 생각이었네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미친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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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블카 다시 타고 내려왔고요 이제 원래 극락사 가려고 했는데 안 갈래요 그냥 그냥 안 가고 딴 데 갈래요 딴 데 딴 데 잠깐 들렸다가 숙소 가서 쉴려고요 거기 가면 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누가 막 질문했던데 거기 가면 고문당하냐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요 친구들 많네요 오토바이 친구들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우 노우 아까 보셨던 그 길 따란 다리 걸 건너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막 무슨 톨게이트도 지나고 지금 발을 다시 건너가야 돼요 와 이거 징그럽게 길든데? 아 진짜 이래서 네비 잘 보고 다녀야 돼 진짜 자 다시 가자 지금 무사히 다리 다 건넜고 마침 기름도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잠깐 주위소에 들렸어요 다리 진짜 길다 진짜 여길 내가 걸어갈 생각을 했었다니 여패랑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 여기 왔습니다 다들 나를 너무 쳐다보신다 고생했어 내 스쿠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